안녕하세요 스토로비스트쿠레의 고락봉입니다 오늘은 5월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 프로파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트레이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파일을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여성 모델 분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종류의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파일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프로파일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대로 프로파일을 가지고 오려면 현상보드로 들어가셔서 기본 패널 옆에 프로파일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로파일 브라우저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파일 가져오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프로파일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G파일로 압축된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압축을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된 채로 가지고 오면은 새로 만들어진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생긴 프로파일 그룹이 있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화살표로 클릭을 해가지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이 나와요 이번에 준비한 프로파일은 약 20개 정도 있는데 이제 크게 테마를 좀 나눠가지고 몇 가지 종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노출 오버가 된 듯한 한 스텝 정도 오버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클리핑을 한 사진 클리핑을 한 사진에 적용을 하면은 클리핑 아웃돼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을 거에요 클리핑 아웃은 안되지만은 조금 노출이 과하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사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준샤인 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시리즈에는 이제 6개가 있는데 제일 이제 기본이 이제 준샤인 베이직 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감 컨트롤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고 일종의 톤 조정 이랑 요런 느낌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게 이제 베이직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색감 작업을 하시려면은 여기 베이직으로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쿨이 있어요 약간 살짝 쿨톤으로 이렇게 보정을 했는데 피부톤은 이제 쿨톤이니까 피부톤은 약간 핑크색으로 돌게 이렇게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웜톤이 있죠 이 웜톤은 약간 오렌지랑 옐로우시한 그런 느낌의 웜톤이 이렇게 쿨톤 웜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드가 있어요 비비드 비비드는 이렇게 채도가 좀 높은 그런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게 베이직이고 요게 이제 비비드니까 느낌 차이가 조금 나죠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약간 노출 오버된 게 옛날에 써던 저가형 필름 그러니까 저가형 네거티브 컬러필름 같은 느낌이 조금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아그파 비스타라고 요렇게 따로 만들어 놨어요 준샤인 안에 아그파 비스타가 있고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는 이제 후지컬러 이제 C200 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썼던 그런 종류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그파 스타일이랑 후지필름 스타일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렇게 컬러 테이블을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 이제 필름에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제 선입견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좀 어울리는 같지 않아요 말이 되는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준 라이트가 있는데 준 라이트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직 베이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컬러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들지 않고 어 느낌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포트레이트에 잘 어울리게 살짝 여성스러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쿨톤이 있고 그 다음에 웜톤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세 개가 같은 시리즈인데 어느 정도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보이신다 이러면은 쿨톤으로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보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웜톤으로 해도 되겠죠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 클린이 있는데 준 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직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 똑같이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색감을 안 만진 거죠 요렇게 준 클린 베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브레이크 그러니까 새벽 같은 느낌의 색감이 들게 요렇게 이제 좀 보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요게 좀 강하다 그러면은 위의 양을 좀 줄여 가지고 양 슬라이드를 좀 줄여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브닝이 있죠 약간 이제 석양의 질 때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요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새벽이랑 이렇게 저녁 노을이랑 이게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이미지로써 아 이거는 저녁의 느낌이다 아 이거는 새벽의 느낌이다 이런 게 있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이미지의 느낌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준 애니메가 있습니다 준 애니메이라고 말씀드려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지만은 약간 어떤 카툰 같은 혹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많이 봐왔던 조금 더 과장되지만은 조금 더 어떤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가지 종류를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블루 레드 그린 쪽으로 세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블루고 그 다음에 요게 그린이고 그 다음에 요게 레드입니다 레드 블루 그린 요렇게 있죠 요렇게 이제 다르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레드 블루 그린 요렇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비비드가 있죠 비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감을 조금 더 이제 채도를 올려 가지고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도비 기본 프로파일이고 요거는 이제 준 애니메 그 비비드에요 보면은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낭만적이고 조금 덜 이열하지만은 어떻게든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종류는 이렇게 조금 더 모노톤의 어떤 느낌을 강조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준 애니메 모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콜이 있죠 리콜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스타 비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모노톤 이지만은 완전히 모노는 아니고 컬러가 한 10%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토닝을 했다고 보면은 되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색깔 이상의 이제 토닝 색깔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제에 큰 줄기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 요렇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흑백같이 완전히 컬러를 거둬내기는 싫지만은 조금 더 어떤 컬러의 느낌을 강조한 그런 토닝된 그런 사지를 만들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게 요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양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양으로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니까는 이게 너무 세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양을 찾아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에다가 처음부터 프로파일을 입히시면 안 되고 우선 가장 먼저 클리핑을 해 주시고 적정 노출 그리고 화이트 발란스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 프로파일을 적용해 주셔야지 제가 의도했던 그 의도가 그대로 여러분들 사진에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 굉장히 어둡다든지 뭐 화이트 발란스가 막 돌아간다든지 클리핑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프로파일 자체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보정이 마친 상태에서 이 프로파일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채널 멤버십에서 유료로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번 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항상 더욱 좋은 그런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질문 게시판으로 오시면은 빠르면은 하루에서 늦으면은 3일 사이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보면은 답변은 반드시 드리니까는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달에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6월 달에도 변하지 않는 성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먹고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ım 한글자막 by 한효주